안녕하세요. FX 아티스트 정현준입니다. 저는 루마픽처스에서 스파이더맨 노웨이홈, 샹치 앤 더 레전드 오브 더 스탠링스 수많은 상업영화 제작에 참여했고, 덱스터 스튜디오를 거쳐 현재는 MPC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 5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다른 3D 툴이나 별도의 렌더러 등의 추가 설치 없이 오직 후딘이니만으로 탄탄한 FX 기초 영향을 다질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테크닉과 시뮬레이션까지 단계별로 익히고, 최종적으로 FX 필드에서 높은 빈도로 사용되는 구름, 모래, 물, 용암, 이펙트 캐릭터까지 직접 구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빠르게 작업할 수 있는 렌더러인 카르마, 업데이트된 기능과 렌더러 사용법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워크플로우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까다롭기로 유명한 모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으로 업계에서 인정받기까지 메인 스킬이 되는 후딘이니 기초와 더불어 제가 쌓아온 모든 노하우를 얻어가 보세요. 저는 FX 아티스트 정현준입니다. 콜로소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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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